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Let's learn about Thanksgiving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What is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은 무엇이지? 2번 The first Thanksgiving, 최초의 추수감사절 3번째 Thanksgiving today, 오늘날의 Thanksgiving 4번째 Thanksgiving food, 추수감사절 음식 그리고 마지막 Thanksgiving bird,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새해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1번째 What is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란? 추수감사절은 무엇일까요? Thanksgiving is a national holiday National holiday는 국가공휴일 국가공휴일이고요 Celebrated on various dates 다양한 날짜에 축하된대요 이 다양한 날짜라는 거는 In the United States, Canada, etc. 미국, 캐나다 등등등 각각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날짜에 기념이 되는 국가공휴일이라고 합니다 It began as a day of giving thanks for the blessings of the year including the harvest 이 추수감사절은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됐대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이냐 한 해 동안 축복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국물을 수확한 것을 포함해서 한 해 동안 축복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기념되어지는 날짜가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죠? 캐나다는 언제일까요? 캐나다는 Second Monday of October 10월 둘째 월요일이고요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경우는 Fourth Thursday of November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11월 넷째 목요일 그렇다면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어땠을까요? The first thanksgiving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These are the pilgrims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입니다 They lived in England 영국에 살았죠 They wanted religious freedom 그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원했어요 They went to America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In 1620, the pilgrims left England 1620년에 순례자들은 잉글랜드를 떠났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요 Carrying 101 men, women, and children The Mayflower traveled the ocean for 66 days 101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을 싣고 메이플라워호가 66일 동안 항해했어요 미국으로 가는 길이죠 The pilgrims met the Native Americans 순례자들은 미국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Millions of Native Americans already lived in America 수백만의 미국 원주민들은 이미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Some Native Americans taught the pilgrims how to hunt and farm 몇몇 미국 원주민들이 순례자들한테 사냥과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Thanks to the Wampanoag tribe The pilgrims ate a harvest feast Wampanoag 부족 덕분에 순례자들은 수확의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다면 Thanksgiving today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Travel home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많이 교통이 정체가 될 것 같아요 Watch the parade 퍼레이드를 보기도 하구요 Say thank you 감사함을 표한다고 했죠 감사함을 표하기도 해요 Eat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큰 수확 파티를 열었던 것처럼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Watch football 미식 축구 또는 축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view sporting events 다양한 운동 경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Sleep 그동안 잠을 많이 못 잤을 거잖아요 평일에 몰아서 공휴일에 이렇게 잘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추수감사절에는 On Thanksgiving Day It is common for Americans to travel home share a family meal attend church services and view special sporting events 미국인들은 보통 고향으로 가고 가족 식사를 하고 교회에 예배를 나가거나 특별한 스포츠 행사를 관람합니다 In addition, Thanksgiving is celebrated in public places with parades 또한 공공장소에서 퍼레이드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What Americans call the holiday season generally begins with Thanksgiving 미국인들이 휴일 시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뭐와 함께 시작된대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이랑 함께 시작된다고 하네요 추수감사절이 시작인 거예요 휴일 시즌 The first day after Thanksgiving day Black Friday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블랙프라이데이는요 Marks the start of the Christmas shopping season 블랙프라이데이가 바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미국 학교와 직장에서는 여유롭게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휴무로 해서 총 4일 동안 쉬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쇼핑 시즌으로도 유명한데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에는 모든 상점이 할인 판매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금요일이 블랙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총 이렇게 4일이 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How much money was spent on Black Friday 2022 in the US? 미국에서 202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은 얼마를 지출했을까요? 답은 9.12 billion dollars 91억 2천 달러인데요 이 돈은 원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12조 292억 8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블랙프라이데이에 정말 다양한 쇼핑을 하면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Thanksgiving is usually celebrated with a family meal 추수감사절은 보통 가족 식사로 기념하는데요 그런데 Beginning in the 2010s a new tradition has emerged to also celebrate Thanksgiving with a meal with friends 또한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새로운 전통이 나타났습니다 As a separate event on a different day or an alternate event on Thanksgiving day 이거를 추수감사절 이외에 다른 날에 하거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당일에 또 다른 이벤트로 기념한다고 하네요 This is referred to as friendsgiving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Friendsgiving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Thanksgiving food 추수감사절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이 음식은 stuff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turkey 칠면조 안에 bread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칠면조 안에 빵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 이거는 옥수수죠? 혹시 이 요리는 뭔지 아나요? Mashed potato 요리는 Cranberry sauce고요 다음 이것은 뭘까요? Green beans 초록색 콩 이 음식은 뭐라고 부르죠? 네 Bees 콩입니다 콩도 추수감사절에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음 이 음식은 매우 흔해서 잘 알고 있을 건데 Bread 빵이죠? 빵도 추수감사절에 같이 먹을 수 있겠네요 이것은 무슨 음식일까요? Carrots 당근입니다 Apple pie 사과파이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파이인데 종류가 달라요 이 파이는 pumpkin pie 호박파이입니다 Sweet potato pie 고구마 파이도 먹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Thanksgiving bird 추수감사절의 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추수감사절의 새는 치킨이 아니라 Turkey 칠면조죠? 칠면조 고기를 먹는 풍습은 첫 추수감사절 때 새 사냥을 했던 사람이 칠면조를 잡아와서 먹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이라고 있죠? Giving thanks 그래서 Thanksgiving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고마웠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써보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Happy Thanksgiving!